지금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원래 8시 반 영화인데 먼저 가서 팝콘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수험표 제시하면 50% 할인이라서 이거 먹을 거예요. 영화보고 올게요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지우학 보윤언니랑 진영이랑 동대문가서 비즈 비즈 반지 만들 거예요 이상해 이걸 들으며 갈 거예요 박지훈씨의 추천곡을 들어야 되는데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을 추천했어요 비즈 반지 뭐야 뭐야 지민이 지민이 나 추워 핫팩 선사 우리 예상했거든 너가 오늘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나올 것이다 흰색 마스크를 썼어? 왜 나 검정 예상했는데? 너는 원래 검정인간이니 너는 원래 검정인간이니 안녕하세요 근데 9번 출구에서 3분거리라 했는데? 예 이거 뭔가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못하나? 길게? 아 그거는 원래 좀 팔 긴 사람들이 있어야 방 꺼주세요 아니야 우리 지우는 조그만 귀요미지 브이로그니까 브이하자 어 그래 두리번거리는 포윤언니 두리번거리는 포윤언니 처음어본 사람 아니겠다고 해야지 처음어본 사람 아니겠다고 해야지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아 대박 빨리 오세요 근데 진짜 이쁘다 야 이런거 찍어야 되는데? 응 진짜 이쁘다 야 얘 지우 닮아 박주 닮았어 귀여운데? 에어팟 에어팟? 너네 그거 알아?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드는거 뭔지 알아? 아 알아! 도전 도전? 뭐? 그거 그거 하면 우리 오늘 한 해 빠이빠이 뭐 달려나? 이거 4만원어치 2,900원 9,000원 진짜? 애들아 너네 10분만에 끝났어 너네 우리 뿌링클 먹는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우리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해? 3시간 3시간 했는데? 원래 고3이들은 뿌링클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저희 뿌링클로 다져진 우정이에요 아니 야 내 첫 영상이 뿌링클 맞다 이거였다 이거 저희가 지우 막 촬영할 때도 숙소를 같이 썼었는데 그때 뿌링클만 먹었어요 맨날 맨날 뿌링클 지우씨 귀여워 지우는 그렇게 연습실로 가고 있다 따라라 친구 보윤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다 멈춰 서는데 보윤이에게 말을 한다 행선지가 어디인지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향하고 있는데 아 디리찌씨 맛있겠다 그 순간 멈춰선다 하늘을 본다 나 너무 안 샀는데 나 너무 안 샀는데 오늘 어떤 컨셉으로 만들 거죠? 오늘은 나만의 손케이스 짠 잡아오지 우리 우리꺼 부족하면 볼노니꺼 좀 뺏었어 고요자 일단 꼬여볼까요? 좋았습니다 이제 잠시만 아 얘 뭐야 얘 이런 것도 있었어? 나 왜 못 봤지? 너무 귀여운데? 해보세요 다운 어때? 일단은 너무 귀여워 이 곰돌이가 그걸 노렸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다른게 뭐야? 이렇게 할까? 이거 치금치금 이렇게? 어 우와 이거 예쁘다 보윤이 이렇게 가네 언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이거 잘 어울린다 지금 그치? 이걸 우리가 넣어 아 여기다 붙여야겠다 그래 후보 1번 후보 2번 내꺼 예쁜데? 후보 3번 아직 2번 크기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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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야 나 괜찮다 아니야? 나 괜찮다 아니야? 이제 이거 브이로그 공개되면 원래 밥지우 때문에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는거지 케이스를 바꿔 끼우고 있습니다 야 나 젤리꺼지 진짜 젤리 언니 내 노란색깔 쓸래? 젤리? 필요 없겠지? 어 잠깐만 안 맞아? 잘못 샀어? 아닌가? 아 들어간다 아 깜짝이야 아 안 들어간다 뭐? 잠깐만 이거 아니야 나 케이스 잘 샀어 아니야 기다려봐 너가 힘이 없어서 근데 이거 다 말랐어? 응 아니야 꼬박꼬박 스트레스 아 완성본 진짜 예뻐 BHC로 하나 둘 셋 짠 그럼 저희는 일단은 폰케이스 작업을 마쳤고 이제 뿌링클을 먹으러 BHC로 떠날 겁니다 여기서 봐요 안녕 안녕 어떻게? 이렇게? 응 뿌링클 먹으려 했는데 포토에 좀 와버렸어요 저희는 만나면은 기본 세 장은 꼭 찍어요 세 장은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하고 찍는 과정 찍어보겠습니다 어 난다 이거 일단 두 장씩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다 귀여운데? 나 마음대로 나 마음대로 갈게요 끝 오 야 예뻐 살짝 아래로 성공 끝 안녕 우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우리 진짜 뿌링클 먹으러 가요 안녕 뿌링클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주세요 이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고 얘기 좀 하다가 헤어지겠습니다 브이로그 끝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떡해? 또 이렇게 해? 아니 빠이빠이 쏘아 좋아 흥 대박 사묵 넌 노래 끝 감사합니다.